이것은 제가 수술했던 환자의 광대가 많이 나오신 분의 CT를 뼈랑 피부랑 똑같은 사이즈로 놓은 거에요 그래서 앞광대랑 45도 광대랑 옆광대랑 이런게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좀 뼈랑 피부 음영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좀 보여 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이 안화뼈의 외연 맨 바깥쪽 경계를 기준으로 하구요 그래서 이 주황색 선을 기준으로 이쪽을 앞광대라고 하고 여기부터 초록색 선까지를 45도 광대 그 다음에 초록색부터 노란색까지를 정면에서 봤을 때 옆광대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뼈로 보면은 주황색은 이렇게 눈가 뼈의 옆에 외연에 맞닿은 면이구요 그 다음에 실제 피부에서 보면은 눈꼬리 이렇게 눈꼬리의 끝부분에서 조금 더 간 그런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부터를 우리가 옆광대라고 하고 거기서 특히나 이 부분을 지금 45도 광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옆광대 부분에서 이제 초록색에서 노란색 사이에서 주로는 광대 축소술 효과가 일어나는 거구요 그래서 뼈에서 보면은 광대뼈가 안화골에서 광대뼈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 경계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 꺾이는 부분에서 이제 광대가 이제 45도 광대로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제 저희가 45도 광대랑 꺾이는 부분 여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깊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앞광대는 여기 눈꼬리부터 앞에 까지 그 다음에 45도 광대는 이렇게 꺾이는 부분까지가 45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노란색 부분 이 뒷부분이 옆광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개를 들어보는 거에요 CT를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는 사람을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밑에서 본 모습에서 단면을 본 건데요 똑같이 얼굴 중심선 빨간선에서 주황색 부분 눈가 뼈 옆에 그럴까지 이제 앞광대 그 다음에 눈가 뼈에서 꺾이는 부분까지 여기를 45도 광대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를 옆광대라고 하죠 근데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뒷부분에 템포럴 프로세스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는 축두골이에요 사실은 축두골에서 광대뼈이 광대골과 만나는 부위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흔히 광대는 여기를 말하고 여기는 축두골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렇게 템포럴 쪽에서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해서 템포럴 프로세스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래서 흔히들 여기가 조금 남으니까 여기는 이제 뒷광대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앞광대 45도 광대 옆광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남아있는 여기를 뒷광대라고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45도 광대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 45도 이렇게 면에서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얼굴을 45도로 돌렸을 때 나오는 이 튀어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45도 광대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게 동양인에서는 굉장히 잘 발달해서 잘 보여요 근데 서양 애들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거의 여기가 거의 민자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손 여기 여기가 완전히 민자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또 얼굴이 약간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 유스풀한 이미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서양 애들은 그래서 여기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해요 우리는 여기가 튀어나와서 막 넣고 싶어 하는데 서양 애들은 여기를 막 넣고 싶어 해요 튀어나오게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 각도를 제일 잘 보는 각도가 이 각도에요 45도로 돌려놓으면 여기가 튀어나오는 이 모습이 보이는데 실제 뼈를 보면 튀어나온 게 없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환자분들 중에 여기가 튀어나왔다고 자기 광대 수술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 뼈를 보면 눈 안화골에서 거의 일자로 떨어지는 여기가 튀어나온 게 거의 안 보이죠 그거를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안화외연 여기가 경계로 해서 이렇게 광대뼈가 꺾이는 이렇게 꺾이는 이 부위 이 부위를 45도 광대의 경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초록색과 주황색 라인 사이 여기가 45도 광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노란색이 이제 여기가 옆 광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튀어나온 광대는 사실은 여기가 보이는 거에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돌려진 모습은 사실은 이 부분 이만큼이 보이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나는 튀어나온 게 난 이거 튀어나온 게 너무 싫어 이제 이런 환자들이 생기면서 광대 수술할 때 절골 라인이 워낙엔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이게 점점 더 이쪽으로 갖다 붙게 되죠 왜? 이거를 없애고 싶어서 이런 일이 생기면서 이제 45도 광대를 많이 줄이려고 막 애쓰는 그런 수술 방법이 이제 안화 쪽에 바짝 붙이는 이제 이렇게 더 심하면 이렇게까지 갖다 붙이는 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그럼 뼈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단순히 그럼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뼈가 별로 튀어나온 것도 여기 없잖아요 안하고 그래서 보면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피부 음영하고 이 CT 음영은 1대1로 완전히 매치시킨 거에요 제가 완전히 똑같게 딴 거에요 이 녀석을 보면 여기가 튀어나왔지만 실제 뼈는 안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왜 나왔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착각하기 시작해요 저 광대 나와 있는데 왜 광대뼈가 없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이 피부 두께에요 이렇게 얼굴에서 뼈를 이렇게 광대가 있는 부분만 잘라서 본 거에요 그래서 잘라서 본 다음에 이 피부 두께를 측정을 해보면 이 부분 환자분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6.6mm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옆 광대에서 6.7mm 뒷 광대 옆 광대 부분에서 6mm 정도 그러니까 피부 두께가 한 6mm 정도 두께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6mm 정도 두께가 있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피부가 조금 얇다는 사람이 한 5,6mm 좀 두껍다는 사람은 한 1cm까지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이 수치 있죠 여기 12.63으로 되어 있는 이 수치가 광대가 줄었을 때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랑 부딪히지 않는 거리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막 주장창 줄인다고 해도 10mm 이상 줄이기는 힘들다 10mm 정도 줄이면 입이 안 벌어지는 일이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내가 수술할 수 있는 거의 리밋이구나 그러면 대략 그게 한 8mm, 9mm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오셔서 저 광대 더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광대를 더 줄이는 양은 여기서 정해진다 그게 이제 하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또 다른 환자분, 여자분인데 피부가 두꺼운 분이에요 이분을 보면 광대 부분에 9.4mm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옆에 부분이 한 12.5mm 되고 옆에가 11mm 정도 돼요 그런데 반해서 광대뼈랑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거리는 8, 9mm 밖에 안 돼요 그럼 요런 환자들은 광대 수술 해봐야 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광대 수술 해봐야 얼마 줄이지도 못한다 여기가 한 3, 4mm는 떨어져 있어야 안전하다고 보니까 9mm라고 봐도 한 4, 5mm 이상 줄이는 게 이 환자한테는 한계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하시고 앞광대, 옆광대, 뒷광대 뭐 요런 부위를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또 뼈랑 피부 음영에 정확하게 1대1 매칭되는 데가 어딘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광대를 줄였을 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인데 이분을 이렇게 정면으로 좀 볼게요 그래서 피부 음영으로만 이렇게 좀 봐 볼게요 이렇게 좀 보면 실제로 보면 광대가 뭐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잖아요 여기 조금 튀어나온 거 정도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나온 건 보이지만 그렇게 광대가 정면에서 봤을 때 많이 튀어나온 분은 아니에요 다만 여기 곡선이 약간 여기가 조금 불룩한 정도죠 이런 경우는 수술을 계획할 때 여기가 일자가 되게 요런 식으로만 되게 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선을 그을 때 이게 직선으로 요렇게만 떨어지게 요렇게 만들자 라는 게 수술 목표가 돼요 그러면 실제 줄어들 양은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한 3-4mm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뼈로 줄여들어 봤자 3-4mm 밖에 안 줄어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광대뼈가 여기서 여기가 튀어나온 게 좀 들어가면 이 뼈 두께가 요렇게 재보면 대략 한 4-5mm 되거든요 그러면 아 요 뼈 두께만큼만 줄어들면 이 환자는 맥시멈이구나 그 이상 더 줄어들 필요가 없겠다 또 이 거리도 짧으니까 그리고 이 거리도 짧으니까 한 9mm 정도 밖에 안 되니 여기서 4-5mm 줄여도 여기가 한 3-4-5mm 뜨니까 그렇게 안전하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8mm 9mm 줄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개구장애인이 뭐니 하는 얘기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환자분이 이제 있고 또 다른 환자분 한 분을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까 보셨던 남자분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 아까 뭐 6mm 피부 두께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정도 밖에 6mm 밖에 안 되고 여기가 12mm 이렇게 두께가 된다 요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환자분도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죠 조금만 더 여기 보면은 요렇게 올려서 보면 광대가 요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45도로 요렇게 돌려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러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양을 어떻게 결정하냐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선을 긋는다 생각하면 여기서 여기가 일자로 떨어지는 라인을 그리면 우리가 수술하는데 맥시멈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기가 어느 정도냐 그렇게 재보면 요렇게 재보면 한 4,5mm 조금 좁게 졌는데요 그래서 요기를 이렇게 재면 또 따르게 잘라볼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잘라서 보면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나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나 튀어나와 있는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이렇게나 튀어나와 있는 광대 관자놀이 훅 꺼져 있고 그 다음에 광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고개를 조금 돌려봐도 여기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러면 요거를 똑바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줄여야 될까 그걸 보면 요 자를 일자로 내고 보면 요 정도까지는 줄어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요게 한 4,5mm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대 수술을 계획을 하면 사실 부작용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 광대가 뭐니 뒷 광대가 뭐니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 계획을 세우시면 무조건 광대 수술한다고 얼굴이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왜냐면 광대는 전체 얼굴에서 요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광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왕창 줄이려고 마음 먹으면 요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땅콩 됐다는 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피부 두께, 뼈, 그 다음에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와 광대뼈와의 거리 이런 것들 다 같이 고려하고 그 다음에 관자놀이랑 볼 쪽에 튀어나온 정도 꺼진 정도 요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면 광대 수술을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하게 할 수 있겠죠 광대 수술을 이제 광대 수술을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